안녕하세요. 판례공부 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5일자 판례공부 행정, 위성정당과 선거 문열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12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수 5011 판결입니다. 그동안 민사와 형사는 형사만 하고 행정을 하지 않았는데 행정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가끔씩 행정사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선거 무효의 소고요. 원고는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입니다. 피고는 행정기관이니까 위원장이 되죠. 그런데 선거 무효의 소는 1심 단심입니다. 단심에서 원고가 곧바로 대법원에 선거 무효의 소송을 제기했고 따라서 상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 기각이라는 결론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사건 사주광이 이렇습니다. 2000년 4월 15일에 있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이런 당들이 비례대표를 뽑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구를 내지 않는 비례만 내는 정당들을 만든 거죠. 그런데 왜 그랬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 하에서는 지역구 의석의 수에 따라서 비례대표 당선자의 숫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연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가 많이 얻었는데 상대적으로 전체 득표가 떨어지면 비례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지역구가 적으면 적은데도 표가 많이 얻었으면 비례대표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이 많은 정당일수록 비례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미래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먼저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가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역구 당선을 전혀 안 하고 비례만 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 시민당이 만들어지고 열린민주당이 각각 만들어지면서 비례대표 만을 위한 정당들이 구우축수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원고들이 선거 무료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위성정당 설립으로 정당 간 기획운동과 공정성을 훼손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준연동용 비례대표에서는 지역구 의원의 연동에서 비례대표를 하라는 그게 선거법인데 이거를 잠탈하기 위해서 별도의 만들었기 때문에 기획운동이나 공정을 훼손했다라는 거. 두 번째, 비례대표 후보대와 추천 절차가 비민주적이다. 민주적이지 않다. 자기네끼리 밀시를 가고, 특히 미래한국당에서는 공천순서로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이래서 특히 모당, 국민의힘 그 당시에 정당 이름을 부르는데 국민의힘 모정당에서 순서를 정해주는 경우죠. 여기 별도의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의 비례대표의 순서를 다른 당에서 정해주는 거죠. 이렇게 좀 빈민주적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 또 하나는 모정당과 공동선거운동을 하는 건 불법이다. 원래 후보자들은, 후보자, 국회에 나온 후보자는 다른 당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입니다. 왜 이런 게 발생하냐면 A라는 정당이 있고 그 정당에 후보가 나왔는데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선거운동 비용이 정해져 있잖아요. 5천만 원, 7천만 원 더 쓰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 아는 친척을 후보로 다시 등록을 해서 이 사람은 자기 후보도는 안 하고 A라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게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건 불법이다라고 법에 대는데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선거가 무효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요를 제기한 거죠. 결국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하에서 위성 정당에 의한 비례대표 선출을 위법한가? 이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정당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면 정당 등록을 수리해야 되고 그 목적이 설립목적, 조직활동, 정치석격을 이유로 정당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당 등록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만을 위해 만들었다는 목적만으로 정당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게 대법 판단이고요. 두 번째, 추천 과정 위법한다면 최소한 대로 규정에 그쳐야 되고 지금 더불어 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들의 추천 절차 자체에 위법이 없다고 봐서 이것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정당 간 정책연합이나 선거 공조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후보자는 법상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이외의 정당, 당직자, 당원은 다른 정당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을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공동, 선거운동 하는 거 불법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다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선거 무효 사유 없다. 결국 기각한 거죠.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사건이고 결론은 청구 기각이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처 하에서 이성 정당에 의한 비례대표 선출을 일단 대법원은 합법적이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향후에 선거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놔두는 거는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에 만약에 선거법 개정이 안 된다면 또 한 번의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오늘은 행정사건 중에 위성 정당과 선거 무효 관련 사건이어서 좀 약간 많이 알려진 사건이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